예전에는 제가 저를 굉장히 예쁘게 꾸미고 싶어 했어요. 만약에 화장을 배웠어요. 그러면 화장품을 풀세트로 구매해요. 백화점 1층 가서 카드 긁어가면서 이거 하면 얼굴이 예뻐지니까 나는 사랑받을 거야. 예쁘게 꾸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옷 입고 부족하잖아요. 꼭 몸 하나가 부족해. 그런 옷을 사요. 백화점 가서 사서 분명히 입을 때 예뻤어요. 뭘 입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꾸며도 뭘 입어도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너무 다리가 두꺼운 것 같고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자꾸 뱃살이 찌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써요. 외부 사람들의 예쁨 받을 수 있다는 것들로 계속 돈을 써댔을 때는 이게 남는 게 없는데 지금은 제가 저를 발전하기 위한 거로 돈을 써요. 그리고 꼭 남는 것들이 있죠. 경험으로 돈을 쓴다는 거. 물건과 물질의 돈이 아닌 경험의 돈을 썼을 때 내가 내면에 성장하는 것도 있고 성숙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이제 모든 결정을 나로 중심에 두고 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지혜시던 작가입니다. 책을 지금까지 5권 출간한 작가이면서 광주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저를 굉장히 예쁘게 꾸미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담았는데 복부관리 80만 원짜리 끊어요. 3개월 할부로 예뻐지겠다고. 하지만 그걸 해도 내 모습이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안 예뻐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화장을 배웠어요. 그러면 화장품을 풀세트로 구매해요. 백화점 1층 가서 카드 긁어가면서 이거 하면 얼굴이 예뻐지니까 나는 사랑받을 거야. 예쁘게 꾸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옷 입고 부족하잖아요. 꼭 몸 하나가 부족해. 그런 옷을 사요. 옷도 막 백화점 가서 백화점 가서 사서 분명히 입을 때 예뻤어요. 너무 예쁘다. 와 이렇게 입으면 정말 예쁘고 나 사랑받을 거야 해서 집에 넣어놓으면 아침에 또 고민해요. 이상하다. 입을 게 없어. 뭘 입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뭘 꾸며도 뭘 입어도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너무 다리가 두꺼운 것 같고 나는 뭐지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자꾸 뱃살이 찌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써요. 나를 예뻐지게 하겠다고 돈은 계속 쓰다 보니 돈도 안 모여요. 그러니 돈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의 예쁨 받을 수 있다는 것들로 계속 돈을 써댔을 때는 이게 남는 게 없는데 지금은 제가 저를 발전하기 위한 거로 돈을 써요. 돈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예쁘게 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돈을 써서 배우는 게 더 낫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써서 배우면 시간이 완전 단축돼요. 이미 해낸 사람들한테 배운다는 건 실행, 치행착오를 확 줄여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스킬을 높이면 좋겠어. 했을 때 결정을 나를 두고서 결정을 하고 돈을 썼을 때는 아깝지 않아요. 그래 내가 이거를 돈을 내서 배웠고 난 이런 게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나를 조금 더 알게 됐어. 이전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예쁨 받고 칭찬받고 어머 이거 너무 예뻐요. 이런 거. 그리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돈을 썼다면 지금은 뭔가 물건을 사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는데 그 경험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는 지금 좀 배워야겠다 싶은 거에 돈을 쓰니까 뿌듯함이 더 많이 남아요. 그리고 꼭 남는 것들이 있죠. 그 경험으로 돈을 쓴다는 거. 물건과 물질의 돈이 아닌 경험의 돈을 썼을 때 내가 내면에 성장하는 것도 있고 성숙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 이제 모든 결정을 나로 중심에 두고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제가 책 쓴 거에도 얘기 나눴는데 왜 책을 썼냐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와서 돈을 벌어야지. 왜 책을 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왜냐? 나는 내가 책을 쓰고 내가 경험한 것들로 나를 더 알게 됐고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약간 태클이 들어와도 그래 너는 그런가 봐? 하고서 툴툴 털어내는 힘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썼을 때 옷을 딱 입고 갔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그럼 그 옷이 꼴도 보기 싫어. 돈을 썼는데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을 쓰는 그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것이 돈도 사실 자존감과 너무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쓰고 있다는 마음이 또 저를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돈을 이상한데 계속 쓴다는 것도 나를 공격하게 되는 되게 큰 이유예요. 네가 의지력이 약해서 돈을 이렇게 막 쓰는 거야. 하면서 했을 때 내가 어떤 거로 돈을 쓰는지 보는 것도 좋아요. 그게 나의 자존감과도 완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나를 설명해 줍니다. 어디에 돈을 쓰느냐.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한번 봐보시면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제가 작년에 40살이 됐어요. 40살이 되면서 좀 약간 중년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물론 젊지만 뭔가 인생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하면서 나를 좀 사랑한다는 게 정말 뭘까. 그걸 하나하나 내가 좀 찾아보고 정리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고 나를 아껴준다는 건 뭘까를 글을 쓰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에피소드 가운데서 나를 좀 사랑하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 사랑에 뭔가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키우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우리 아이가 엄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예뻐서 아니면 엄마가 뛰어나서 좋아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세상 후줄근하거든요. 옷도 막 애들이 안겨가지고 늘어나서 후줄근하고 머리도 한참 잘 못 감을 때도 있고 화장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바르면 또 아이랑 피부에 닿으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요. 그리고 뭔가 살도 좀 펌퍼짐해지고 그렇지만 아이는 늘 엄마를 보고 웃어주고 엄마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학교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그 어릴 때 아이가 보여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 이렇게 존재만으로 사랑한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내가 나도 분명 그렇게 받았을 텐데 잊고 있었다. 내가 자라면서 뭔가 잘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나를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걸 엄마한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잘해야만 뭘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는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잘할수록 안 보여지고 자꾸 다른 뭔가 왜곡된 그런 이야기들로 그 사랑이 감춰지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그 사랑을 잊고 살고 있었구나 싶어서 이미 나는 사랑이라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거를 나 스스로도 하나하나 찾아가고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고 저도 계속 연습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랑의 시작은 이해거든요. 내가 나를 좀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특히 부족한 내 모습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괜찮다고 먼저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하면 처음 딱 뱉는 말이 있어요. 이 바보 아 또 실수했네 하면서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지 않아요. 뭔가 잘하고 있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차갑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를 미워하는 게 훨씬 많아요. 부족한 나를 그런데 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한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처럼 친구가 되어주어서 나한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는데 먼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들려주는 말부터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같은 말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도 내가 나한테 해주고 하면서 괜찮다는 말이 저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 내가 너를 응원하고 함께해 줄게. 나를 너무 동의를 약간 같이 해나가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해 주고 긍정해 주고 이런 좋은 말을 내가 나한테 들려주고 그리고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수용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잖아요. 이런 연습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온전히 좀 점점 더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뭘 해도 나한테 괜찮다고 말해 줄 수 있는 내가 나를 가장 열렬히 응원해 줄 수 있는 나의 친구이자 팬으로 나와 함께 해나가는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제 책에도 썼지만 우리 안에는 다 별이 있어요. 자기만의 밝기와 온도로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을 내가 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별을 꺼내고 그 별이 빛나도록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는 게 이제 나다움이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토리, 내 인생은 나에게 알맞게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끌리는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것도 내 힘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 네가 하라고 해서 내가 했잖아가 아니라 아, 네가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게 나한테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타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는 말은 조언 정도로는 들을 수 있는데 결정은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봐야 알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맞더라도 이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꾸 점검을 나랑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계속 점검해 가면서 하나씩 결과를 만들어가면 그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 토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다 책 한 권과 같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책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해요. 이 사람은 이 책의 주인공이니까 특별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쓰는 작가는 나. 그러니 스토리가 다 다르죠. 사건도 다 다르게 일어나요.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배움 학교와 같아요. 내가 내 별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험들.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하진 않아요. 아이를 다 엄마들이 키우고 다 출산했는데 스토리가 다 달라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군대 이야기가 달라요. 신기하죠? 같은 군대 갔는데도 경험이 달라요. 그런다고 본다면 그 나다움이라는 건 나에게 인생에 맞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허용하고 거기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배우고 그거를 뭔가 한편의 영화로도 볼 수 있겠죠. 내 인생 스토리가 영화 혹은 책처럼 이렇게 하나로 묶일 수가 있고 그거는 아무도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다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마다 인생은 다르다. 그리고 내 삶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내가 가진다. 내가 확인해가면서 배운다. 이런 것들이 결과도 나에게 맞게 만들어간다는 게 나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저를 계속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올해도 저는 계속 저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목표를 세우세요. 영어 공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재테크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 목표를 세우는데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 사실 다 괜찮잖아요. 경험한다는 거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에서 어떤 경험이든 저는 괜찮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결정하는 그 이유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과정의 도구로 쓴다면 내 삶이 되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심삼이라도 안 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도구를 잘 못했다고 나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이 도구를 하려고 했는데 좀 유지가 안 됐네. 그러면 또 해볼까 해서 또 나한테 격려해주고 또 해나가는 그런 여유로 좀 느긋함도 같이 가야 이게 장기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기간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이 있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긴 마라톤이잖아요. 이랬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에 가장 두고 하나하나 경험한다면 나에게 알맞게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좀 이게 애매하고 둘이 뭉술하다 그랬을 때는 제가 쓴 책을 나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를 읽어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 걸 해놨았구나. 이 지에스터 작가는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게 됐구나 하면서 나는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시작은 6시였어요. 책을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읽고 싶지 않았어요. 집중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없을 때 해야겠다 하고 보니 아침 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 밖에 없어서 그럼 아침에 좀 해볼까? 6시에 일어나서 토지를 읽고 필사를 해보자. 뭔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기록하다 보니까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계속 기록이 쌓이고 전에 했던 노트들을 읽어보면 이게 좀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랬구나. 그리고 아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지금 가고 있네? 이런 것들이 기록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화건처럼도 하게 돼요. 나 이거 할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내가 마음에서 떠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효과도 더해져서 뭔가 결정을 할 때 나의 생각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나한테 말해주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보자. 이런 것들. 책을 읽게 된 거는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면서부터 했어요. 이제 글쓰기 관련한 책도 읽었었거든요. 한 달은. 거기에서 유시민 님이 토지를 엄청 극찬한 거예요. 토지 만한 책이 없다. 그러니 제가 아 그러면 토지를 좀 읽어볼까?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필사라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좀 따라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토지 필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이게 20권이에요. 20권이니 혼자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임을 만들어보겠어. 해가지고 토지를 같이 읽을 사람을 블로그에서 모읍니다. 그랬는데 감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이제 필사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토지라는 책을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읽고 싶지 않았어요. 집중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읽어내서 다 무너지는 책이라는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없을 때 해야겠다. 하고 보니 아침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밖에 없어서 그러면 아침에 좀 해볼까? 하게 돼서 첫 시작은 6시였어요. 6시에 일어나서 토지를 읽고 필사를 해보자. 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소설이란 걸 장편소설이란 걸 필사를 하면서 읽어나가면서 처음에는 베껴 쓰는 것만으로도 좀 힘들었어요. 잘 모르겠고 서사가 길고 하니까 어려웠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뭔가 또 나도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았고 그걸 베껴 쓰다 보니까 나도 갑자기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하루에 한 15분 정도로 정해서 읽고 문장 한두 개 골라서 베껴 썼다가 이거 한 3개월 하다 보니 생각이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느꼈다. 하면서 하다 보니 점차 내 생각이란 걸 쓰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한 5권 정도 가다 보면서 중요한 문장 내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문장과 내 생각을 쓰면서 그때부터 아 뭔가 이 좋은 글귀는 나의 생각을 이끌어낸다는 걸 어렴풋하게 알게 됐어요. 책은 수십 권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고전을 벌써 토지만 20권이잖아요. 그리고 태백산맥도 필사함에 읽었고 홈불 10권이 그거면 40권이잖아요. 그 외에도 고전이 몇십 권이니까 읽은 책은 이제 몇 권인지 잘 셀 수가 없고 하지만 다 필사하진 않아요. 내가 정말 와닿은 문장 나한테 이렇게 맑은 문장이 있어요. 그것만 부분 필사하기 때문에 책에 비해서 공책 수는 적죠. 그런데 이게 꼭 보석 노트 같아요. 보물 노트.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모아놓은 너무 귀한 보물 노트. 결국에는 그게 내 생각을 계속 끌어내주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계속 찾게 해주는 마중물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원했구나. 아 내가 나한테 이런 말 해주고 싶었구나. 이런 거를 필사하며 자기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명상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혼이요. 왜 너를 자꾸 학대하니? 왜 자꾸 너를 못 살게 구니? 이런 문장들이 나와요. 그 명상록은 로마 황제가 쓴 거기 때문에 벌써 살아온 이 기간이 책이 살아남은 기간이 몇 천 년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나를 학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시대에서 이분도 자신을 학대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뭔가 나한테 필요한 문장들이 더 유독 와닿는 문장이 있어요. 방법적으로 뭔가 길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생각을 좀 바꿔주는 관점을 바꿔주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에서 정말 많이 말하는 게 휘둘리지 마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 이런 말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네 길은 너에게 맞게 가는 게 좋아 이런 말도 나오고 뭔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 번씩 생각나는 문장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힘들 때 그러면 또 나를 좀 잡아줘요.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라든가 또 니체가 한 말에 무기력 할 때는 푹 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장도 있어요. 그럼 맞아 오늘은 좀 힘드니까 자자. 그러면서 좀 나를 자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때에 맞게 다가오는 문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다 다른 문장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조차 나에게 맞게 오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고전을 너무 어려운 고전보다는 좀 읽기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철학이라기보다는 시집이라든가 고전 문학이라든가 이런 책들로 자꾸 나한테 말해주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보자.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보면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어서 그랬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이런 나의 특성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기록하다 보니까 처음엔 잘 안 보여요. 처음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계속 기록이 쌓이고 전에 했던 노트들을 읽어보면 이게 좀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랬구나.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지금 가고 있네. 이런 것들이 기록의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화건처럼도 하게 돼요. 나 이거 할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내가 마음에서 떠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효과도 더해져서 뭔가 결정을 할 때 나의 생각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해볼까? 했을 때. 좀 나랑 나누는 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써가면서 내 생각 받아 써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내가 이런 거 말을 듣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럼 나는 나한테 어떻게 말해주는 게 좋을까? 나를 사랑하려고 내가 산책을 좀 해볼까? 산책에 대한 문장이 나오면 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쓰게 되고 그래서 약간 일기 같긴 해요. 생각 쓰기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좀 일기 형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떠오른 거, 끄적이는 거. 그리고 갑자기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노트가 되기도 하고 감정 얘기처럼 되기도 해요. 어제 아이한테 내가 격하게 화를 냈더니 아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러면서 아 말을 좀 다물려고 하는구나 이런 말들도 하면서 또 점검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저를 좀 관점을 바꾸게 해줘요. 환경을 바라보게 해주는 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에서 글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읽다 보면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좀 관점을 바꿔 가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좀 좋은 방향으로 나를 자꾸 나침반처럼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노력인거운 frameworks